자 조정 독해 어휘 파트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For 15-20 minutes 뭐라고요? For 15-20 minutes 틀렸는데요 For 15-20 minutes 듣고 따라한 거 맞아요 15 함 써볼까요? F-I-F-T-E-E-N Okay 20도 써볼까요? T-W-E-N-T-Y Minich도 함 써볼까요? M-I-U-N M-I-U-N M-I-N-U 혹시 U하고 N하고 헷갈리나요? 아니야 T-E-S 다른 점이 얘기 되어있죠? 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15-20분 동안 For 15-20 minutes For 15-20 minutes For 15-20 minutes 엑셀사이즈 엑셀사이즈 써볼까요? E-X-E-R-C-I-S-E 엑셀사이즈 엑셀사이즈 넌 얼마나 할거니? 오 좋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영어로는 뭘까요? 얼마나 추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 How hot 얼마나 나이든 How old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ow long 됐습니까? Okay. How long 에 대한 대답이 All day 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됐습니까? 네.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하루종일 All day All day All day 계속해서 Next time Next time Next time Next time Next ti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렇죠 When 에 대한 대답이에요. Next time Okay. 여기서 time 은 시간이란 뜻이 아니라 타임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얘는 시간 이란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번 횟수란 뜻도 있구요. 시간 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혹시 많은 시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말해볼 수 있나요? 많은 시간 난 시간 많아 I have Much time 오 Much time 자 그러면 Much time 이라는 표현도 존재하는데 어떤 표현도 존재하냐 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Many times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Many times 많은 시간 Much time 그 다음에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단어는 친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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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의 뜻은 시간 그렇죠 자 선생님 그럼 이거 Hour하고 Time은 같은 뜻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한글로 똑같이 썼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One Hour 는 뭐라 엑시 싱스 D 구경 60 60 60 60분 60분 이죠 60분이 모인걸 보는 영어로 hour 하고요 얘는 셀수 있어 숙 그래서 셀수 있기때메 2시간 2 Hours 자 어떤 친구들 제우친구중에 2x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2시간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절대로... 아이고야 이상하게 썼네 2x를 2시간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건 절대로 2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2가 붙었고 복수형으로 썼죠 그럼 이때 타임은 셀 수 있는 뜻이란 말이야 셀 수 없는 뜻이란 말이야 셀 수 있는 셀 수 있는 뜻일 때 타임은 무슨 뜻이에요 번 아 횟수 타임스는 무슨 뜻이겠어요 두 번이야 2시간이 아니고 2시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2 HOURS 자 정리하면 타임하고 HOUR에 한글뜻은 똑같이 찾아오면 둘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둘이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야 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쭉 계속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언제 끝이 날지도 몰라 그래서 얘는 셀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거는 셀 수 있어 60분을 모으면 돼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2시간 할 때는 이거구요 나는 시간이 많다 난 시간이 없다 그런게 할 때는 이거에요 됐습니까? 자 HOUR하고 타임 좀 깊은 부분 하셔야 되구요 계속해서 스트레스 오케이 스트레스 받은 스트레스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S T R E S S E D 그렇죠 스트레스 오케이 무슨 C죠? 어떤 C? 그렇죠 어떤 C죠? 스트레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 20 20 20 20 아까 쓰는 거 방금 봤구요 자 비교하겠습니다 비교해서 12 투엔 틴 튼 틴 붙이는 건 13 부터 틴 이란 소리로 13 같은 경우에 성틴 그렇지 13 12는 키를 안 붙이고 이겁니다 12 12 11 11 10 11 12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틴 틴 틴 틴 붙이 13 14 15 이런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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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테擊 요수해서 뭐에 일 없다 피고 evil we the twenty for big who for s은 문장하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 와 어 거 liberties ethnic school fall you're house running is go for your house 무슨 뜻일 것 같애요? 달리는 건, 달리는 건 너의 건강에 좋다. 그렇죠. 달리기는 너의 건강에 이롭다. 좋습니까? 이렇게 쓰는 비굿포입니다. 비굿포. 계속해서 겟업, 웨이크업. 겟업 읽었을 수도 있구요. 웨이크업 읽었을 수도 있구요. 겟업, 웨이크업. 겟업. 체스트. 체스트. 이렇게 쓰면 될 거구요. 체스트. 피프틴. 피프틴. 아까 쓰는 거 봤구요. 난 이건 아까 얘는 쓰는 건 안 봤구나. 아, 봤나? 15에서 20분 동안이었나 아까? 네. 네, 그때 봤구요. 피프틴. 피프틴. 열다섯. 피프틴은 잠깐 뭐를 한번 확인해 볼 거냐 하면요. 피프틴은 비교해서 이 친구 읽으세요. 파이브. 그 다음에. 피프티. 피프티. 피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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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트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오 백? 오 백? 오 백은. 오 백 한번 읽어볼까요? 파이브 헌드레드. 파이브 헌드레드. 피프티. 읽어보세요. 피프티. 피프티는 뭘까요? 오십. 오십이죠. 파이브는 알죠? 얘는 피프티. 피프티. 다섯. 다섯번째. 피프티. 여섯번째. 세이프티. 왜 거기서 봤죠? 왜 저 동물들. 열두 마리 동물들 달리기 할 때. 됐습니까? 오와 관계있는 여러가지 숫자적인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피프티인. 퀵클리. 퀵클리. 앞서 볼까요? Q. U. I. C. K. L. Y. 무슨 시주? 어찌 시. 어찌 달려간다. 빨리 달려간다. 빨리 달려간다. 급하게 일을 한다. 퀵클리가 있으면 뭐도 존재할 것 같아요. 퀵. 퀵도 존재하죠. 퀵의 뜻은? 뭘 것 같아요? 퀵클리가 무슨 뜻이고 무슨 시라 했죠? 빨리. 빨리. 급하게. 어찌 시라 했죠? 근데 지금 뭘 떼냈어요? 아, L.Y. L.Y. 떼냈죠? 빠른. 그렇지. 그럼 무슨 시대요? 어떤 시대죠? 어떤 시대. 읽어볼까요? 서비스. 어, 퀵 서비스. 무슨 뜻이겠어요? 빠른. 빠른 서비스. 어떤 서비스. 빠른 서비스. 됐습니까? 네. 그래서 퀵. 어떤, 퀵클리 어찌.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 시 만들고 있네요. 저의 정체로 말한다고 이랬어요? 비릇. 해볼까요? 비 럃. 비 럃. 비 럃. 비 럃. 해볼까요? 비릇. 비릇. 비릇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다른 것도 하나 나왔죠. 비릇. 비릇. 아, FEEL GOOD. 나 기분 좋아. 말해줘. FEEL GOOD. FEEL GOOD. FEEL GOOD. MINUTE. 아까 확인해봤고요. 미. 근데 U하고 N하고 헷갈리는 같아요. 말, 발음은 꼭 MINUTE라고 소리나고 똑같네요. MINUTE. MINUTE. MINUTE MAID. TINE. FUCK? SAKE. SICK. S-H-O-U-L-D-E-R SICK. Se, Se... Se, Se, 니 앤 토우 아 또 10번 보여줘야 돼? 아니 아니 니가 뭘까? 무릎? 토우는 발가락 발가락 말고 손가락은 뭐죠? 손가락? 손가락은 펴야죠 아 핑거 핑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는 뭐라 그래요? 체스트 체스트 넥 넥 넥 됐습니까? 네 여기는 애기들은 이렇게 불러요 발리 발리 정식 명칭은 앱더문 아 앱더문 됐습니까? 네 여러가지 신체부위들 쭉 한번 봤습니다 체스트 체스트 숄더 어? 핑거 그 다음에 무릎 니 발가락 토 발 네?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복수형 특이하다 핏 신체부위들 쫙 숄더 계속해서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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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슨 시에요? 어찌 시? 어떤 사람? 아 어떤 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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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거 본적이 있나요? 네 오케이 읽거든 클라우디 오늘 날씨가 흐리다네요 오늘 날씨는 흐리다 오늘 날씨는 흐리다 클라우디의 뜻은? 흐린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됐습니까? 선생님 무슨 시에 뭐 붙여갖고 무슨 시 만드는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이름 시에 와이 붙여서 어 무슨 시 어 어떤 시 어떤 날씨 할 때 쓰죠 이듬시에 와이 붙여서 어떤 시 되는 애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 이건 뭔지 잘 알죠 네 얘는 엔을 한번 뒀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좀 생긴게 좀 허전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글자를 한번 더 쓴 다음에 와이 붙이네요 헬스 계속해서 레프털 흠 없어 레프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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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큰소리로 미안합니다 큰소리로 큰소리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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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치 흠 모르셔요 모르셔요 계속해서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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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 랍 랍? 썰어 볼까요? 랠 에이 유 지 에이치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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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방금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었다. 응, 그렇죠. 나 방금 그녀를 만났었어. 좋습니까? 이거 보세요. 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름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름을 말해 직장이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건 뭘 뜻이야? 나는 그냥 전화했었어. 그냥 전화했다고. 나는 그냥 전화했을 뿐이야. 왜 전화했대요?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는 그냥 전화했을 뿐이야 I just call 난 방금 만났어 I just met 이렇게 쓰입니다 웃으시죠? 어찌 시? Just Just Do 어떤 일을 하나 두죠? 자, 여기 있는 대표적인 아저씨였죠 Do I laugh 써 볼까요? L A U G OK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요 이게 웃음이란 뜻이었어요 이게 랩에서도 웃음이란 뜻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배웠어요 Loudly Loudly 아 아 아 얘가 Loudly 지금 뭐가 어디에서 지금 네가 좀 더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될 게 보이죠? 너무 시깔려요 네 Loudly OK 한번 써보고 보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She shouted She… shouted She shouted at me loudly She shouted and me loudly She shouted She shouted s Is What deixejpa?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She shouted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어찌?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야 새끼야! 한재훈! 죽은봐! 하는 데 있죠 할께요 네 친절하셨어요 친절하셨어요 맞다 우리 장친은 저희 당체를 주세요 뭐지 무서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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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더 세게 Exact 아우 개구리 아빠같다 개구리 아빠 야 황소를 만난 애가 와갖고 아빠 나 엄청나게 괴물같이 큰 동물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아빠 개구리가 막 몸속에 바람 막 읽어버렸어 죽었지 그치 터져가지구 그 이야기 몰라? 네 책적 읽어라 이 똥개야 알았습니까? She shouted at me lou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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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까? 이게 loudly도 그 다음에 웃음은 뭐야? 이게 laughter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Loud laughter Loud laughter 이건 뭘까? 큰 웃음 큰 웃음 그렇습니까? 지금 뭐해서 뭘 떼내버렸어 이 녀석은 뭐한테서 뭘 빼버렸어 Ly 누구한테서? Loudly에 있던 Ly 떼버렸죠 네 Loudly 뜻이 뭐였어 큰소리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녀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큰 소리야? 응 시끄럽게잖아 시끄럽게 시끄럽게 그녀가 나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다 Loudly 무슨 시야? 어떤 시? 어찌 시 그녀가 나에게 어찌 소리를 질렀다고? 시끄럽게 어찌 질렀다고? 시끄럽게 시끄럽게 질렀다고 Loudly 무슨 시야? 어찌 시요 지금 여기에 있는 Loud laughter 라우드는 Loudly 한테서 뭘 지워버렸어? Ly 오케이 Loudly 무슨 시인데? 어찌 시 어찌 시에 Ly 떼면 무슨 시 되겠어? 유명히 떼면은 어떤 시?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민서는 몇 개 틀렸을 거 같애 우리 문장 좀 단어가 많아가지고 어 두세 개? 두세 개 틀렸을 거 같다 어우 정확한데? 세 개 틀렸어 와우 아씨 깜짝이야 최종 몇 개 틀렸어요 어? 어? 아 한 개 틀렸어 야 계속 넌 날라놨어 형 계속해서 함께 함께 두 개 더 뭐 두 개 더 달라고? 네? 두 개 더? 아니요 그냥 써볼까요 T 아이 T O G E T H E 알 무슨 시죠? 어찌 시 어찌 노래한다 함께 노래한다 함께 노래한다 함께 노래한다 읽어볼까요? Dating together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붙일까? 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ating together loudly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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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렇습니까? 다 같이 술 한잔 했나봐요 동네에 잃은 사람들 좀 있어요? 네? 동네에 잃은 사람들 있어요? 모르겠는데 모르지 그치? 네 자야지 이 시간에는 그렇죠? 응 그 다음 계속해서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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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의 뜻이 눕다란 뜻하고 거짓말하다란 뜻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너는 어떤 문장을 읽고 있는데 라이를 만나면 뭐를 조심해야 되겠어? 문장 속 그 문장 속에 들어 있는 라이가 눕다란 뜻인지 눕다란 뜻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읽어볼까요? DON'T LIE TO ME 뭔 뜻이게요?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뜻이겠죠? 네 나한테 눕지 마라는 아니겠죠? 네 됐습니까? DON'T LIE TO ME LIE OUR OUR 무슨격 소유격 소유격 또 또 또 슬슬 까먹는다 격 세 가지 얘기해봐 소유격 네 가지 배웠지 네? 주격 소유격 목적격 목적격 무슨격이었지 읽고 뜻 OUR 우리들의 권 소유격 개명사 아 아 까먹을듯 했으니까 또 한번 얘기해줘야죠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뭐 뭐 틀렸어요? 채소에 베니터멜 틀렸고요 응 그리고 그 뭐냐 그 그 그 그 뭐냐 그 몸에 좋은 하고 그 있잖아요 그 뭐냐 그게 뭔데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해봐 모른다 어 모른다 너 잠깐만 잠깐 왜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바람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바람이 기억이 안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왜 갑자기 바람이 기억이 안 나 왜 갑자기 바람이 기억이 안 나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그 그 그 오늘 방학이죠 영어 네 내일 29일인가 네 네 29일이요 내일 학교 방학 오 민성이 잘 고쳐왔어 잘 고쳐왔어 틀린 거 하나 남았어 잘 고쳐왔는데 틀린 거 하나 남았어 우와 내가 다 하나 남았는데 일단 고친 건 다 맞았어요 네 그래서 hours의 뜻은 뭐고 우리들의 것 무슨 격이다 소유격 대명사 그렇습니까 hour 자 절에 꼬여트리기 오버조 대출해 주십시오 수고하니 수고하니